말할 거예요 이제 우린 결혼해요 남자가 있어야 하죠 늦은 저녁 헤어치며 아쉬워하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 안녕하세요 조광호입니다 너는 이미 오신다면 넌 많아 좋을까 있던 그늘에서 좋았던 날 그늘 그늘에서 짙은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강 옆에 있다고 만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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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만약에 우리가 나와서 악혼 시청률이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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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나도가스다의 S라인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도가스다에서 소프라로를 맡고 있는 조간우입니다 귀신이 아니고요 캐릭터가 그래요 이렇게 만나 뵙게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국민 요괴 방정현입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아시잖아요 정재범입니다 예 이렇게 멋진 무대 아름다운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원념 멤버가 모였어요 또 이렇게 왔으니까요 예예 또 이소다씨가 원래 이소다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옥주연씨 패러디로 옥수역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옥수역 귀신한테 묻혀가지고요 예 같은 날 했어요 예 어떻게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사랑이 떠나가네 또다시 내 곁에서 이번에 심각하지 마침 내 사랑이였어 네 여기까지 네 저도 저 간우 말고 다른 거 한 게 있거든요 아 그 전에 소 내장 뭐 하나 하셨잖아요 예 천엽이요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일단 팔을 좀 돌리고 nothing better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better 저 팔을 돌리니까 가끔 들릴 거예요 목소리가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than you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방정현씨도 요즘에 또 인순이씨 패러디 1순위로 활동 중이에요 인순이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섭외 1순위대라고 이름도 1순위라고 이렇게 졌는데 너무너무 안 똑같기 때문에 퇴출 1순위대 예 아유 그래요 우리 정재범씨는 또 인간 복사기잖아요 여러 가지 성대 모사 중에서 오늘은 송대관씨 송대관씨 짧게 해드릴게요 송대관씨 아따 아따 기분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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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요 나고 아 준비는 됐어 됐어 아 음에 좋은 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왕 저희가 나왔으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고 저희가 캐롤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함께 들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